뭐지? 고지니 유물도 다 고지니 유물도 다 잘해야 돼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히니아 히니아 엄마 올 때 같이 뭐 먹길래 이렇게 얼굴이 지져버네 응? 응? 뭐 먹었어요? 응? 뭐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그랬죠? 잘 잤어요? 진짜? 우와 혜인아 대박 최고 혜인아 엄마 좋아요? 응 아빠 좋아요? 응 이렇게 귀여워요 빙빙 방금 저 마트에서 왔거든요 얘는 채우고 애들한테 맡기고 갔다 왔는데 네 내일은 그 혜인이 그 성쌤님한테 선물 샀어요 아직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성쌤님한테 선물 사고 주는 거 많이 있어요 아니면 혜순이 같은 경우는 아 부모님들과 같이 산만숨이랑 같이 같이 돈 모았거든요 산만숨 주고 근데 혜인이는 방에서는 잘 지내지 않으니까 각자 선물 가꾸는 거로 결정했어요 같이 응 그래서 방금 밭에서 선물 사고 들었더니 혜인이가 얼굴이 이렇게 됐네 응 아깝게 돼 굿굿굿 그래서 도끼가 밑에서 들렸다고 올라왔는데 이브라흠이 빨리 한국밥 먹고 싶어요 한국밥 먹고 싶어요 한국밥 먹고 싶어요 한국밥 없어요 해 놓은 거 없으니까 지금 일단 라면 해 먹자고 했어요 응 우리 가족은 라면 해줘도 좋아해 응 라면 해줘도 좋아해 좋아해 응 응 왜 이렇게 해주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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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최고 감사합니다 사랑이에요 최고 아따 닦아내면 아따 닦아낸다 아따 아따 여보세요 아냐 네 모모 응 아아 아우 왜 이렇게 이쁘 왜 이렇게 이쁘 고마워 아아 코치 네 정말 정리한 게 아르 아버지 아르 나물마 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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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래요? 오늘 저녁에 먹으면 더 맛있어 네 마지막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에 왔어요 오늘 저녁에 왔어요 오늘 저녁에 왔어요 오늘 저녁에 왔어요 맛있어? 한 어차피 거짓말임도 종료되어 이제 시작할 것같은데 아이고 너무 좋겠는데 아리비에 아리비에 아하하하 이브아 그린로 이렇게 이브아 그렇게 생각하시죠? prophecy에서 하고 싶은거 말씀해주셨죠 저는 그리고 그날 제가 길수 하고 있는 것만은 그런데 그날이 길수 하고 있는 게 생각하기에는 저는 그 계속 내가 할 수 있는지 그는 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는 이것이 내가 What? 지금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은 피피스 아트앤벨이 선수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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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많다고 하지 마세요 안 되나 오주 고춧가루 고춧가루 합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멘 아멘 아직도 못봤는데 통보기의 김치만두 기복 이것은 통보기와 김치만두 이것은 통보기의 김치만두 그루쯤라 그루쯤라엉 왜 이렇게 먹지 않나? 왜 이렇게 먹지 않나? 아! Associate to make u 치즈 심심 crit 어디야 찍어 맞지 다 먹자 맛있게 먹자 맛있게 먹자 소금이 없어서 잘 먹자 잘 먹자 나 잘 먹자 컸다 고기 안 먹자 랩때리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알아봐봐 고지가 융합 잘 고지가 융합을 세탁해야 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으악 못 멈추나 잘 많이 이벌새냐 고지 엄마 따봉 어떻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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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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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음은 소파에요 맛있어 맛있어 감사합니다 불꽃이 누르신 거의 완벽하게 잘 안남아요 마지막이라서 籠클처리 에이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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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